100살까지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네 평생을 아프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인생은 7.8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기 행복은 지금부터 셋, 둘, 하나, 가자 자, 시왕부터 며느리 환장시키러 갑시다 99세까지 팔팔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훌훌 떨어버리고 4일이면 팔떡 일어나 시침이 뚝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룰루랄라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며 못난 일 못난 사랑 오해 없이 하고 가자 100살까지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네 평생을 아프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인생은 7.8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기 행복은 지금부터 셋, 둘, 하나, 가자 아따, 거시기엄께 99세까지 팔팔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4일째 벌떡 일어나 며느리 환장시킵시다 99세까지 팔팔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훌훌 떨어버리고 4일이면 팔떡 일어나 시침이 뚝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룰루랄라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며 룰루랄라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며 3, 4일만 일 못 딴 사랑 우회 없이 하고 가자 며느리 환장시키자 5, 4일만 아프고